안녕하십니까 JTV 시사진단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관심도 뜨거운 자사고 문제. 그런데 이 자사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반 고등학교의 황폐화 문제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자사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일반고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 국한에서 보면 상산고등학교, 전국적으로도 이른바 원조자사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자사고 학생들, 학교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이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다만 한 가지 자사고에 대한 찬반 주장으로 자칫 이 얘기가 좀 확산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향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자사고의 유지 결정.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걱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이제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사고 가운데서 광역 단위 자사고는 일부 지정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상고라든지 민사고 또 하나고 같은 전국 단위의 자사고들은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역시 일반고의 어떤 학생들이 우선 선발권에 의해서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 단위 자사고만이 지정 취소된 것으로 인해서 일반고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반고가 황폐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사고가 생태계를 흐려놓기 때문이었다는 이런 주장인 건데 자사고가 그대로 유지하기, 물론 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사고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는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 빼고는 일반 광역형 자사고가 23개인데 8천 명을 모집합니다. 이게 서울시는 학생 중에 한 30% 되거든요. 결국은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을 자사고가 독점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황폐화된 일반고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자사고가 일부라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자사고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반고가 정상화되는 황폐화 정도가 더 완화되는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얘기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전국 단위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강남에 몇몇 학교에 쏠림이 생길 수 있다고 확인하는데 어쨌든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광역 범위의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생들이 오고 그 학생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 어느 정도 일반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폐화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사고가 일부 자사고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은 사실일 테니까요. 그것을 위한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사고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전국 단위도 있고 세 개 있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남성고, 그다음에 군산중앙고 그런데 두 학교는 내년에 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냥 자발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상고는 어차피 지역인제로 뽑는 인원이 25%, 20% 내년에 아마 20% 정도밖에 선발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한 70명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익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데는 상상고도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 남성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익산에 있지만 그곳의 학생 수가 한 35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산 지역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전주 쪽에서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남성고로 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상상고는 완전히 헤드지만 저는 남성고의 폐해도 굉장히 컸다고 보는 게 교실에 있다 보면 어차피 상상고를 가든 안 가든 일반고등학교도 1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등, 2등보다 3등, 4등이죠. 굳이 사람으로 따지면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남성고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 성적 분포를 보면 1, 2등은 어차피 있습니다. 상상고를 가나 안 가나. 그런데 중간층이 일반고에서 많이 황파화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 일반고가 그 이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즉 상위권하고 중간층 사이의 문제가 조금은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쟁점은 이런 거예요. 자사고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 자사고 문제 논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고교 서열화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 영재학교를 먼저 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를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 단위에 자사고를 가고 또 그 밑에 외고, 국제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열화 체제가 자사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공고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 서열화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이전에 훨씬 어린 나이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 고교 서열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가 그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자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속된 말로 본인의 인생은 이번 생은 루저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자사고 문제를 바라볼 때 핵심은 자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고하게 서열화된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줄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인 거죠. 자사고가 교육 체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능간에 대한 비판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가 줄고 이렇기 때문에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사고 얘기하면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연을 좀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한 게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3단계로 나눠서 돼 있는데 1단계가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이었죠.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 동시 선발을 하고 이중금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동시 선발을 하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중지전환은 금지가 됐죠. 그래서 절반짜리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평가를 해서 일반고를 전환하겠다는 것이 2단계였는데 이것도 일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단계가 여론 수렴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 체제를 개편하겠다 이런 건데 저 공약은 사실 이제 좀 어렵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상부에서 부동의한 이유 자체가 여러 이유로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반대 설명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부가 고교 체제 개편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교육부로 봐서는 공약대로 자석을 폐지한다든지 왜곡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단계, 2단계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시간적으로도 고교 체제 개편 같은 거 가려면 어떤 임기 초반이 아니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기 후반에 이르러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꽤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대선 공약이었죠. 그리고 또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됐던 주제였는데 3단계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초기에 보면 지지율이 80% 육박하고 이럴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시행령 삭제를 통해서 자사고나 과고, 특목고의 존립 어떤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친 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또 하나는 재지정 평가,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못하면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라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었는데 이번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상상고의 지정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부동의 처리하면서 전국 단위의 자사고들은 다 지금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 지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 이러한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내년에도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친 뒤에 사회적인 여론이 수렴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혁신의 동력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지는 좀 의구심이 남고 교수님 걱정하신 대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우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겠다고 전망하시는 부분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먼저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숫자는 줄어들게 되지만 자사고등학교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고등학교가 나름 또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게 어차피 부동의 이거야 판정이 난 거니까 그런데 어차피 교육부에서 이번 기회에 부동의를 할 때도 자사고의 원래 설립 추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양성 이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는 오로지 그냥 수능 중심, 의대 중심, 교육과정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설립 추지에 제대로 맞춰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가 부동의를 해서 그걸 인정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부동의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건부로 부동의를 했어야만 하지 않느냐 즉 상상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보면 2학년 때 고급 수학을 하고 3학년 때는 수학 연습, 수능 과목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그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수업을, 주당 수업을 25시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봐도 뻔히 다 자습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즉 상상부는 특목고나 일반고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자사고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아놓고 부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과학고나 외고 가는 친구들이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부동의를 하더라도 조건부 부동의를 했어야만 옳지 않나. 그러면 자사고 문제가 훨씬 더 지금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내년에라도 혹시 또 재지정 심사는 또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실히 못을 박아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지정하냐 안 하냐는 과거 5년을 평가한 거지 미래 5년을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5년은 이게 아니면 너희들 같은 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앞으로라도 정확히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상상부도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라도. 차후에라도 교육부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교육부가 무서를 박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상상고등학교 같은과 다른 자사고들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할 겁니다. 자기들은 정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취지에 맞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봐서 알고 교육 좀 하시는 분들도 알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를 보면 또 우리가 뚜렷하게 알거든요. 실제적으로 입시 결과.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교육과정에 어떻게 했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 결과를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페널티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우리 페널티께서 생각하시는 한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조선생님께 들어볼까요? 일반고 역량 강화는 사실 일반고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 재정을 투입할 때 학급당 학생수가 과연 지금의 2015 교육과정을 소화하는 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안 보고서 우리가 일반고 역량을 도대체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발표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그리고 학생이 프로젝트 유지의 어떤 학습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고의 교실 현장을 보면 그런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 규모로 편성이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육 재정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를 일반고 역량 강화해 두었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 20명 이하로 줄인다는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서 일반고에 먼저 재정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 급선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실 환경을 개선해서 현재 교육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고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만들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선언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언 말고 그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고 수업 분위기 환경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자율권도 예를 들면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일반고가 자사고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약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단위 학교에서 자기 역량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제재나 규제를 좀 풀어주고 일반고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반고 역량 강화를 논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상준 교수님.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대입 제도에 와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일단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왜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토론 수업하느냐 프로젝트 수업하느냐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뒤에 나오기 전에 고교 학점제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기는 돼 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일반고의 경우도 자서와 똑같이 입시 유지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IBD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고 하는데 그게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의 객관식 형태의 수능 시험은 반드시 바꿔주고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해서 학생들이 토론이나 합력 학습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학습을 한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논술형 시험 이런 형태를 50도 50으로 갖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입학 제도를 바꾸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담론이 기승전 입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권혁석 선생님. 다 말씀하셔서 저는 아무래도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3학년 올해 진학부장을 하고 있는데 한창 바쁩니다. 그런데 교실 일반고 내에서도 교실이 또 이완화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서울 예약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인서울 할 때도 서울대 학부장 추천 전용하고 그다음에 고려대 그다음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등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에 있다 보면 물론 1등 하는 친구는 수능 공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라든가 그다음에 고려대를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학급에 한두 명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수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학급에서 어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3등, 4등, 5등 심지어는 6등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수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그 이하 친구들은 전북대라고 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가야 되는데 전북대 같은 게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교고 교과라든가 정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교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전라북도 지역은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은 수능이 필요하고 4, 5, 6등은 수능이 필요 없고 그 다음 친구들은 또 수능이 필요한. 그러다 보니 2학년 한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쯤 되면 문자 그대로 교실이 붕괴되는 현상. 즉 교실에 존재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엊그제에도 우리 전북대 총장님 만나 뵙고 나서 제발 전북대에서 학생부 종합전용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용 선발 비중을 좀 늘려달라. 그래야 학생들이 수능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수능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을 뭘 보고 선발을 해야 되느냐. 흔히들 학생부 종합전용 하면 그동안 여론에서는 비교과, 체험활동 이런 걸 많이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가 사냐 못 사느냐는 교육과정 선택권. 즉 예를 들면 공대를 갈 때 이 친구가 물리나 화학 공부를 한 친구가 공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학교 교육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능 중심이 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물리라든가 화학과 같이 어려운 걸 하지 않고 생물이나 지구과 같이 쉬운 과목을 해가지고 일단 최저만 맞춰서 대학 가는 걸 목표로 삼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교육이 붕괴가 되는 거죠. 일반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경제 과목을 배우고 상대를 지나가는 친구는 단언컨대 전라북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선택하면 내신에서 분리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교육의 붕괴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잠재력과 적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위해서 쉬운 과목, 내신 따기 쉬운 과목. 이런 걸로 몰리는 것 때문에 일반구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붕괴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측면에서의 입시 제도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지방 국립대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최대 등급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일단 수능에서 쉽게 최대 등급 맞출 과목들로 모이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좀 많이 쉽게 말하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낮은 등급 쪽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학업이나 수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역할을 혹시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부분도 일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라든가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리라든가 수학, 물론 이제 그런 학업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이 물리라든가 수학을 잘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영어가 좀 떨어지더라도 물리라든가 수학을 잘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그래도 조금 낙담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 듣기로 전기용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주자 일반고등학교에도 이 얘기는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사고에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주어져 있죠. 그걸 일반고에도 주자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논의가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왜 자율권을 안 줬습니까? 아니요. 2013년 일반고 영양강압을 발표할 때 이미 자율권을 주긴 했었는데 일반고도 자율형 공립교 수준으로 해서 주긴 했는데 50%로 제한시켜놨습니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사고의 경우는 그런 제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대학 입시에 유리한 국영수가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차이가 있긴 한데 상상고나 희문고나 보면 희문고등학교의 경우 60%가 국영수 과목입니다. 상상고는 47% 정도, 50%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들이 국영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육과정이 다양해졌다기보다는 결국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율 부분도 정말 본래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입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여러 가지가 변화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런 대입 제도가 엄전하는 상태에서 그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게 되면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이 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일반고도 모두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어쨌든 일반고에도 사사고처럼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고 국영수 편증 비율 제한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많은 학교들이 결국 학생이나 부모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영수 과목 위주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고 정말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인재를 키우려면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학 제도에서도 수능 섬수 갖고 뽑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학생을 선발하게끔 해야 그것이 실제로 교육과정이 다양화될 수 있고 제가 볼 때 고교 학점제도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학생들의 질도나 적성을 반영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점수 따기 좋고 자기가 대학 가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정말 학생이 배워야 될 중요한 과목들은 안 배우고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고교 학점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일반 고등학교 자율권을 줬을 때 입시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이것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사실상 대학 입시 제도에 이렇게 종속돼서 예속돼 있는 경우가 강해요. 그런데 하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이런 거죠. 과연 미래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지금과 같은 수능 방식의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가 예를 들면 객관식 문제에서 오지선다 가운데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학교에서 EBS 문제집을 풀어주는 수업 방식 사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할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선 이 수능의 문제를 절대평가로 전환을 시켜놓고 그러면 학생들끼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육적인 문화는 일단 개선할 수 있고요. 수능의 비중을 축소시켜 수능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수능과 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만 시켜도 현재 교육에서 우리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는 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 전환을 시키고 나면 수능의 비중을 과연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거죠. 교육의 대원칙은 가르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능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평가를 누가 하냐면 국가가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적절치도 않고 그 내용이나 형식 자체도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충족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지금 급격하게 수능을 폐지하자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과도기적으로 힘을 빼는 방향에서 절대평가를 전환하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꿔주고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재 단계에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되 그것은 입시 제도의 혁신을 동반하는 그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교육과정 자율권과 관련해서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고 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받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자기가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고요.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에 당장 마이스터고에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 일반고에 도입을 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일반고등학교의 역량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떤 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성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교육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자율성을 두면 모든 학교들이 국영수 비중을 늘리는 데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집중을 했습니다. 저도 근무했던 학교들 자율권 주면 다 학교들이 일반고등학교지만 다 자율학교를 신청을 했거든요. 자율학교를 신청한 이유가 그러면 국영수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늘리기 위해서 다 자율학교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되면 이게 원래는 저희가 수업하는 시수가 180단위입니다. 180단위인데 이제 상상고도 마찬가지고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영수는 절대 84단위 이상은 수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자사고다 하더라도 과학고라 하더라도 국영수는 84단위 이게 정확하게 50%가 안 되는 거죠. 한 46% 정도 그 정도만 국영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선택과목으로 돌아갑니다. 선택과목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택과목인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2015년 본래 취지는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주자인데 국영수는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해놓고 탐구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학교 교직원 수요라든가 아니면 공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탐구 영역을 제한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이야, 물학인지 4과목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학교는 우리는 물리선생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3개만 선택권을 부여를 합니다. 3 중에 2개.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경제 같은 건 빼버리고 경제 같은 건 빼버리고 수능시험 중심으로 해서 선택권을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지금 교육과정 편성이 솔직히 얘기하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015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수능이 살아있고 심지어 23%까지 정시 비중이 줄었는데 내년에 국가가 30% 거의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이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시는 2월 되는 숫자까지 합치면 거의 한 40에서 4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선택권을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물론 일반고가 그 이전보다는 좀 살아나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준 교수님께서도 이거 당신이 당연히 대학 입학 제도의 개선과 함께 마무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고학점제.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고고학점을 통해서 학생의 선택폭을 늘려주려면 기본적으로 교사 채용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원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인 고고학점제하고 교사 채용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고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어쨌든 간에 다양한 과목이나 다양한 분야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그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교사 채용을 줄이면서 고교학점제를 가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고 지금 2025년에 하겠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 2022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정권이 바꿔버리면 교육과정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현 정부가 정말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이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교사의 인프라, 교실의 인프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사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총선 이후로 또 임기 말로 다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실제로 임기 말이 됐을 때 법적인 근거나 예산에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짝을 이뤄서 가는 것이 성취평가제라고 불리는 절대평가제라고 하더군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스템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의 진로와 맞는 어떤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과목 이수자 수가 적어요. 그러면은 상대평가 시스템에서는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제가 듣는 과목이 10명밖에 수강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그 과목을 안 듣게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적성이 맞지 않아도 난이도가 낮고 이수자 수가 많은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면 등급이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이제 혼란이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해결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거나 그다음에 내신을 역시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등급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수강과목을 신청할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5년밖에 지금 안 남았거든요. 전면 도입을 하려면 그러면 5년 동안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이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어느 시점에 공표를 해서 전환할 건지 그리고 내신도 절대평가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5년간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은 서 있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현 정부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절대평가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시행을 하고 절대평가제를 만약 하게 된다면 자사고하고 일반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는 자사고가 내신에 비해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리한 측면이 지금 있거든요. 그건 일반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다 절대평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일반고등학교가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그건 오히려 일반고등학교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몇 가지 아까 말씀 좀 드리고요. 초록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좀 말씀 안 하신 내용 조금 추가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2015년 하는데 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교과 거점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거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전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물리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물 실험이라든가 조금 과학고 수준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자 선택 과목을 또 위해서는 아까 교과 거점 학교도 소수자 선택 과목인데 주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다 보니까 온라인 또 수업을 전라북도 같은 경우 2학기 때 실시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사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 2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신청을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 같은 경우 별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쌍방향 수업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그래도 조금은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모든 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런 쉽게 말하는 바이패스 작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을 합니다. 불신을 하는 이유는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로드맵, 청사진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얼마, 얼마,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불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상대평가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쯤 보면 학생들이 일반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 교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신 측면에서 볼 때는 상상고와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과라든가 전문 교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조금은 일반고가 더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사고 숫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사고 독점 현상을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제를 도입을 하려면 균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사고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이게 절대평가제가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문제가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전제가 돼야 돼서 5년 안에 그 로드맵대로 고교 서열화 문제를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과학고, 국제고 이 어떤 공고한 시스템을 일반고로 전환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알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절대평가제 시행하려면 고교 체제,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은 서열화 체제 해소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입시 제도 혁신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정시 모집 확대 일부 감옥에 대해서만 절대평가 도입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권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 당장의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실기를 많이 놓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었다고 또 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2025학년도 정도에 지금 교육과정이 또 새로 적용되는 연구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전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지나가기 전에 그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정부가 고시를 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주목한다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떤 유형일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 발표를 할 때 최소한의 어떤 밑그림이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예를 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져가겠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해에는 이 정도의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인지 그 상황인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건 객관식 시험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수능 시험 자체가 오지선 대의 객관식 시험이면 고등학교에서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입 제도 변화를 얘기할 때 수능 시험의 절대화라든지 또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토론이나 협력이나 이런 활동을 한 것들이 자기 성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시험 체제가 바뀌어야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경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방법이 채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긴 한데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을 그런 식으로 다 평가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조금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어쨌든 아이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논술형 시험을 보고 객관적으로 아이비 시스템에 넘겨서 그쪽에서 객관적으로 채점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 선생님도 계시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채점해서 그걸 평균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라고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많은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려면 그 시험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 우리나라 교육, 특별히 고등학교 교육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능에서의 절대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학부모들의 인지 상태로 보면 절대평가도 불씨를 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수시에 대해서도 좀 불씨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실질적으로 합의를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15라든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보면 아까 이미 그 부분은 예고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교과 같은 경우 절대평가로 절대평가나 성취적 평가인데 3단계 ABC 평가를 합니다.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지워졌어요. 30, 40, 3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위 30%를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학교 단위에서 성취적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온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달려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품, 성적 거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학점제를 실시함으로써 도리어 학력이 퇴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성취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주제에도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용언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성취적 평가란 말입니다. 성취적 평가인데 한 명도 솔직히 얘기하면 미달 학생, 우리 과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미이수자가 여태까지 발생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미이수자가 지금 20%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해. 이게 아니라 일제고사 점수가 떨어졌어. 이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고등학교에 덜컹 절대평가를 실시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한 번도 필터링이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실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염두스럽고요. 이 절대평가를 제도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제도는 결정이 된다. 즉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수능 제도가 사라질 까닭이 없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능 자격고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뢰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지금 같은 형태의 수능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절대평가를 했을 때 분명히 우려되는 지점이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을 예를 들면 부풀리기를 한다거나 쉽게 출제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낸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숙명요구 사태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서 고민해야 될 단위냐면 그것은 대학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 입학의 선발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입학 사정관들이 대학 입학처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지원서를 낼 수 있는 학교들의 시험 문제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원서를 냈을 때 입학처에서는 최소한 A라는 학교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 그 학교가 부풀리기를 한다거나 뭔가 왜곡되거나 부조리가 있다면 그건 그 학교의 페널티로 가는 거거든요. 합격자 수로 그렇게 가야 현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입시 문제까지 선발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입학처에서 평상시 하는 역할들이 입학 시즌이 되면 서류를 읽고 평가하는 거지만 평소에는 생활기록부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그 학교들이 과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입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작용은 예상되지만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나 이런 전형에 대한 깜깜이 전형이라고 학부모들이 불신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대학이 저장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초중고등학교를 12년간 학생들이 다니면서 성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다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12년 동안 본인이 쓴 답안지를 보여주고 왜 감점이 됐는지를 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딱 본 순간 본인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떨어졌냐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학이 전향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 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이유로 이 학생이 불합격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가 되어야 이 수시저정에 대한 땅감이 전형이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대학이 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해 주지 않으면 이 수시저정에 대한 불신이 해결되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거의 종반전에 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대학 입시 문제로 결론이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밑에 따른 종속변수들이 절교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데 또 입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또 학부모, 학생, 대학 입장들이 각기 다 달라서 이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방법들은 여러 제시들이 많이 됐습니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해서도 고교 학점대도 평가제 됐는데 좀 결론을 좀 드려야 될 시간으로 좀 마무리 시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지 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권선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쨌든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수시와 정시 비율 이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 본부가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 사장관 몇 명 가지고는 수만 명의 학생들을 심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교에서 단과대학별로 학생을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서 단과대에서 자기 대학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대학 본부가 일괄적으로 점수 갖고 뽑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기본 틀만 만들고 각각의 단과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게끔 해야 정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학생의 적성이라든지 능력을 보고 심층적으로 심사해가지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계속 수능 시험하고 그다음에 정시, 수시 비율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한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육아처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의 수많은 단과대학별로 예체능, 공대, 인문사회대, 법대, 경영대처럼 각각에 맞는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게끔 단과대학에 선발 권해를 주고 거기에서 맞게끔 자율적으로 뽑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발 방식에도 많은 다양화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권혁선 선생님. 저도 교수님께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학과 단위로 선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능 시험이 무력화될 겁니다. 지금도 1학년 현재 학생들이 보는 수능 같은 경우 수능 선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획일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졌는데 더 선택권을 던졌으면 하겠다.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살리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2015학고 고교학점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데 아까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업 부담이 많아지면 이미 로드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수업이 180단인데 이걸 160단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주당 수업을 17시간 최소에서 15시간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으면 그래서 확고하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점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일반고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잠자는 친구들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계획표를 좀 명확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가 아니라 그 많은 파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러요로한 방안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려야 그래도 보다 학점제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 소장님? 네, 일반고 역량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소가 되면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서 로드맵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 재정을 학력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서 줄여야 된다는 의식이 많이 또 팽배해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학력 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 재정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최소한 우리가 OECD 최고의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걸 잘 마련해 놓으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정말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력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 교육 재정은 더 투입을 해서 교육 여건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도 아까 아이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자사고가 재지정된 바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님도 아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상고나 자사고는 아이비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하고 일반고는 또 현재 시스템으로 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자사고를 가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일반고로 오는 학생들은 또 목적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교육은 비창의적 교육 방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 다들 공감을 하시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 바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